버스의 급정고로 인해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억울하다는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2차선에서 A씨의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고 있던 빨간색 버스가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A씨 차량과 흰색 버스의 거리가 되자 빨간 버스가 그 사이로 끼어들고 그 순간 흰색 버스가 급정거를 합니다. 급정거의 충격으로 빨간 버스가 흰색 버스를 들이받고 A씨 또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빨간 버스와 추돌하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 A씨는 저는 빨간 버스의 과실 100%를 주장하는데 보험사는 저에게도 30% 과실이 있다고 했다며 전했습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빡차가 속도를 줄여야 했다며 과실비율 100대 0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갑자기 앞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미리 대비해야 했다며 불빡차에게도 20%에서 30%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불빡차가 속도를 줄였어야지 왜 더 빨라지냐 흰색 버스도 보였을 텐데 버스한테 양보해놓고 들이받는 건 무슨 경우냐 앞차 브레이크 등 들어오고 딱 봐도 멈추게 생긴 상황인데 등으로 A씨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봤습니다. 기상캐스터